먹는 거는 잘 먹으면서 하자. 그래서 회식 한 번만 해도 뭐... 조금씩 드세요! 이렇게 많이 놨어? 그렇죠. 손 떨려, 이거 다 돈 나가는 거 같아. 아, 이거 보이죠. 이거 뭐 다 돈... 나가는 거 밖에 없네. 이게 다 돈 나가는 거 밖에 없어. 요즘은 다 무슨 아이패드로 이런 걸 결제한다든지... 이게 종이 거 아깝게... 회사에서 산 거 같은데 이게... 이거 다 돈 아니야? 어제는 진짜 방향 무료리 잘 먹었습니다. 아니, 근데 봐봐. 이 무거운 장비를 갖고 계속 움직이고 많이 안 먹을 수가 없지만 너무 많이 먹더라고. 결합말에 결합을 5개 부른가? 금리 인상에 문자를 받고 좀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서 금리 6%는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. 예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니, 그래도 저도 사무실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시원하면 여긴 시원하다 이러거든요. 여기일 뿐! 오해하지!